으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첫번째 게임 출발 파이팅! 스코어는 1대0 짧게 해주고 강한 공격 조재준의 서비스 대값은 잘 받아냈구요 탑스피 한 번 더 보내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강한 공격 빨라야 됩니다 그만큼 빨리 몸이 풀어야 되는 양선수인데요 강한 공격 탑스피을 하든지 빠르게 선택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4대1 자 일단 공격 먼저 가져가보면서 잘 받았구요 몸을 비틀어보았 스코어는 5대2 짧은 리시브 공격 가져가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스코어는 5대3입니다 대값선 깊이 찔러넣으면서 바나나플릭을 노려봤고 따라가야하는 조재준 자 짧게 빠른 리시 자 짧게 빠른 리시 깊은 코스에 받아칩니다만 안태용의 서브에 자 이번에도 백핸드로 6점 차 자 이번에는 기습적인 리시 조재준의 서비스 네트 맞으면서 레 자 깊은 코스 잘 받아 자 백핸드로 자 백핸드로 반대 미들 코스를 노려보 공격을 좀 힘을 빼고 좀 부드럽게 코스를 좀 많이 보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대값선 이어지는 조재준의 서비스 대값선 깊은 코스에 느린다면 상당히 폭발력 있는 선수이거든요 안태용의 서비스 백핸드로 잘 받아 냈습니다 받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자 바나나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연속되는 조재준의 포인트 이번에도 백핸드로 지금 자꾸 걸리게 되거든요 5대0 대값선 직선 뽑아봅니다 안태용의 서비스 자 1,2,10을 길게 자 그발은 짧게 3 다시 한번 조재준의 서비스 레드 많은 순간 임팩트를 보고 짧은지 긴지 빠르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미들 코스 다시 한번 강하게 직선 뽑아 4대3 직선 뽑아봅니다만 5점차 안태용의 서비스 자 이번엔 자세가 점수는 넉점차 8대4 자 대값 서비스 득점 조재준 선수 탑스피 공격 범실이 많이 줄었네요 안태용의 서비스 뒤로 물러나면서 받았습니다 강한 탑스피 안태용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조재준 서비스 조재준 조재준 조잉 자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 깊은 골 바나나 플릭 받아내고 있는 백핸드 결국은 이어지는 안태용의 서비스 이번에는 바나나 플릭인 케이크 오는 6대4 2점 뒤져있는 조재준 자 이번에도 0입니다 7대4 석점차 강한 탑스피 대각선 받아냅니다 직선 이번에는 잘 받아냈어요 이번에는 탑스피 서비스 짧게 자 리시버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조재준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핸드 조재준이 뒤져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깊은 코스 이번에는 직선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안태용의 서비스 바나나 플릭 미들 코스 자 이번에는 바나나 플릭 받으려고 할겁니다 서비스 짧게 리버스 잘됐구요 잡고있는 조재준 디펜스에 자신이 없으면 과연 안태용의 선택은 짧았어요 바나나 고데트 넘어갑니다 세번째 게임 듀스 강한 공격 조재준의 서비스 조재준의 서비스 조재준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판단